안녕하세요. 오늘은 딸과 함께한 서울 나들이, 서울의 데이트 장소를 오늘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오늘 간 곳은 광화문, 경복궁, 7080거리, 그리고 교보문고를 다녀왔는데요. 모두 근처에 있어서 걸어 다닐 만한 참 멋진 곳입니다. 그 아름다웠던 데이트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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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사도 돼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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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